자 다음은 인조경관입니다. 인조경관은 도시, 공업단지, 도로나 철도, 공항 등에서 교통지역 중에 또는 이제 이런 에너지가 집약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 그래서 버려지는 열이나 오염이 많은 이런 곳들이 이제 이런 인조경관이 된다. 인조경관은 전체 경관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과 순치경관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인조경관은 앞에 우리가 봤던 순치경관과 자연경관에 비해서 중간 정도 또는 높은 혼잡성을,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의 요소들이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공요소기 때문에 딱딱한 질감,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색채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색채가 극단적인 대비 효과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간섭 정도에 따라서 자연경관, 수치경관, 인조경관, 인간경관은 아니고 인조경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단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관유형별 경관훼손 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지금 크게 이제 도시지역하고 이제 자연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도시지역은 인공경관이겠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공경관이고 그리고 자연지역은 이제 이게 자연경관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부수적인 요소가 자연경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경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경관을 이걸 반인공경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반인공경관이라는 게 나오면 아 이거 전체 도시지역 중에서 이제 자연경관 요소가 들어간 부분들을 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례가 도시 내에서 이런 구릉지라든지 녹지 그리고 하천 등이 있는 곳들이 막 이제 이런 곳들을 반인공경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거에 대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별로 해서 경관의 훼손 요인을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있어서의 반인공경관에서 경관 훼손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 개발에 의해서 구조물이 신축되거나 또는 녹지가 잠식되어 가는 등에서 이런 부분들이 경관 훼손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요소로서 시각적 접근성 확보와 그리고 녹지의 잠식 등을 이제 방지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경관들은 반인공경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반인공경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경관의 훼손 요인과 그것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대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지역에서의 인공경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의가 인공경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유형별로 보면은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형성되는 경관을 말하고 대부분의 시가지 경관이 인공경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구조물의 이제 이런 규모나 형체 색채 등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런 이제 어떤 독특함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조화 그리고 복잡성 등으로 인해서 경관의 질이 저하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인공경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자연지역이죠. 자연지역에서 자연경관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순수한 자연경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반인공경관, 순수한 자연경관, 인공경관, 반자연경관은 경관의 유형의 이름이니까 이 이름들은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립공원 같은 데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경관이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산불이나 홍수 등에서 자연재해나 벌목 등에 의한 경관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연지역에서 인공경관입니다. 그런 경관을 반자연경관이라고 하고 자연요소에 인공요소가 침입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자연지역에다가 도로를 내거나 다리를 설치하거나 땜을 설치하거나 그래서 이런 교량, 도로, 땜 등의 대형 토목 구조물 또는 경관 등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거나 경관미가 저하된다라는 부분들이 경관 훼손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